안녕하세요 덤보스 커피 덤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 로스터리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원두를 사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매장에서 드립을 드시는 분이나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도 진짜 많았지만 원두를 사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많이 듣던 질문 중 하나가 집에서 내려먹으면 매장에서 내려먹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왜 집에서 먹으면 매장에서 먹는 맛과 맛이 많이 다를까요? 제 생각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라인더 문제도 있고 추출 문제도 있고 사용하는 물이 또 다르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한결같이 정말 맛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그리고 저도 커피를 잘 모를 때 집에서 드립을 해 먹거나 커피메이커에 먹거나 하여튼 뭔가를 통해서 커피를 내리면 커피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원두를 사기보다는 매장에서 커피를 먹는 것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드립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클레버라든지 하리오 웨이브 이런 도구들을 진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전자도 동포트 사용하기도 하고 호수구치 포트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을 갖춰 두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울을 안 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저울 있죠 이런 저울 이런 저울을 사용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친구들이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거 놀러가서 어떻게 커피를 내리나 유심히 보는데 그냥 일단은 서버에 동봉되어 있는 그런 스푼 뭐 시끄러운 계량스푼 이런 걸 통해서 대충 담아서 갈아서 커피를 내린단 말이에요 물도 대충 내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잘 커피를 모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원두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매장이랑 커피 맛이 너무 다르다 그럼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계량을 하지 않아요 매번 집에서 먹는 커피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두도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고 사용하는 물도 정확히 계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사회 초년생들이 밥을 할 때 어제는 지른 밥 오늘은 꼬들밥 오늘은 덴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작곡의 양과 물의 양이 매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커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매장처럼 적어도 저울 하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될 텐데 신기하게 비싼 드리퍼 비싼 주전자 이런 거는 사용하면서 저울을 사용 안해요 온도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저울은 기본입니다 제가 봤을 때 홈바리스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도구들 중에 드리퍼나 서버도 중요하지만 필히 저울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내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뭐 요렇게 내리면 맛있다 요런 방법으로 내리면 맛있다 이러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가 너무나도 캐릭터가 개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볶는 로스터리마다 볶음도도 다르고 그래서 레시피가 정확히 요거다 요걸로 내리면 맛있다 요걸로 내리면 맛있는 아이스들이 커피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입장에서는 사기꾼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너무 다른 거죠 재료가 재료의 상태가 어제 오늘 다르고 카페별로 다르고 원두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별로 다르고 요렇게 내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뭐 전문적인 카페도 아침에 세팅 잡는 거랑 오후에 세팅 잡는 거랑 또 다른데 일반 집에서 어떻게 요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내리는 게 맛있다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레시피를 설명하는 것과 그냥 다짜고짜 요렇게 내리면 엄청 맛있는 드립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이상적이고 홈바리스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커피숍 예를 들어 개인 로스터리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일하시는 직원분들 혹은 로스터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아 저는 요런 스타일의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리면 좋을까요 요번 뭐 예를 들어 요번 에티오피아는 배전도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내리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떻게 내리는데 물을 어느 정도 쓰고 원두를 어느 정도 쓰면 좋을까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떻게 커피를 내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집에서 드립 도구 드리퍼 혹은 뭐 클레버 뭐 에스프레소 머신 뭐 등등 그리고 저울 온도계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통해서 그 본인 맛의 입맛을 맞는 레시피를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그게 커피의 묘미고 제가 생각하는 엄청난 재미인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드립 도구 뿐만 아니라 저울이나 온도계 특히 저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꼭 제가 하고 싶었어요 뭐 배전도가 너무 높으면 배전도가 너무 낮으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커피가 좀 다르면 그거에 맞춰서 레시피를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드립 도구만으로는 그런 게 어렵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 커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내가 마시는 커피 내가 원하는 커피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런 레시피 뭐 예를 들어 테츠카치아가 하는 뭐 V60 레시피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테츠카치아도 어떤 의도로 그런 레시피를 선택했고 그런 푸어링을 선택했는지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들이 중요한 건데 그 내리는 방법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데 제가 그런 약간 그런 내리는 방식 푸어링 방법에 집착하는 시대는 진짜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커피별로 맞춤 레시피 아니면 본인 입맛에 맞는 레시피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홈바리스타가 할 수 있는 커피의 재미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 생각이 다른 사람 제 생각에 조금 이것들은 물론 지극히 저의 견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커피 내림이 근데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싶은 건 저울은 있으면 정말 좋다 이 영상의 논점이 하고 싶은 말이 저울을 하나 구매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린다 제가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커피를 내려줄 때 항상 저울에다가 계량을 해서 추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꼭 저울을 사용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과학 실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울 필요해요 정말 강조를 10번 20번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자는 그라인더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라인더를 좋은 거 사려면 엄청 비싸져요 금액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집에 코만단테 정도의 그라인더가 있으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 정도 퀄리티에 핸드그라인더가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혹은 어떤 사람들은 믹서기로 커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라인더 살 돈으로 그냥 저울 사신 다음에 커피는 개인 카페에서 갈아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뭐 100g 이든 200g 이든 갈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커피를 내려 먹는 게 내려 마시는 게 훨씬 더 커피 맛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꼭 집에 그라인더를 사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숍에 있는 리테일 그라인더 그러니까 좀 상업용 그라인더로 커피를 갈아서 집에 잘 보관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계량을 해서 먹는 걸 추천하지 비싼 돈을 드리지 않을 거라면 애매한 그라인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나 여러 손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너무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저울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